여러분 안녕하세요. 6월 11일부터 또 17일까지는 그 일주일에 그 달이 줄어드는 그 수축기가 됩니다. 동시에 그 이제 그 달의 변화가 구단 구공식의 그 해석으로는 품는 달에서 이제 일주일 후가 되면 작성년 달의 그 암시가 될 수 있는 음력으로 그 5월로 접어들게 됩니다. 예년 같으면 벌써 그 시작되었어야 될 그 음력 5월이 올해는 그 윤달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늦춰졌죠. 6월 그 11일부터 17일까지 그 준비를 또 잘 하시게 되면요. 큰 그 도약을 하실 그 기회가 열립니다. 동시에 또 6월달에 우리가 하면 좋은 그 풍수적인 또 방법이 있고요. 6월에 이렇게 달이 바뀌는 그 암시에는 가장 큰 그 성과나 또 손에 그 뭔가를 또 크게 거머쥘 그 실적이나 또 문서 같은 그 확정될 그 절차적이고 공식적인 그 증빙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성취 속에 들어있습니다. 이때 그 큰 성장을 앞두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그 손에 또 손가락에 또 목걸이에 또 귀걸이에 녹색과 그 푸른색이 또 가미가 된다면 그런 경우 또 아주 그 돈복 충전에 또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 6월달에 손에 그 들고 다니면 그때 그 돈복 터지는 아주 좋은 그 풍수적인 소품이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두 가지를 그 모두 소지하셔도 좋고요. 또 하나를 소지하셔도 좋고요. 이때 그 적어도 한 손에요. 여러분들께서 그 들고 다니면 또 좋은 것들이 있죠. 바로 그 양산 중에 그 화사한 색깔의 그 꽃무늬 양산이 집에 있다면 햇빛의 그 과도함을 그 주절과 또 균형으로 몰고 온다는 그런 상징이 담기게 돼서 집안의 그 돈복이 또 안정된 유치를 부르게 됩니다. 그리고 손에 그 쏙 들어오는 그 작은 그 화사한 무늬가 새겨진 그 접는 부채가 있다면 또 이런 경우 또 왼손에 이런 그 접는 부채를 또 들고 다니게 돼도 접는 부채에는 그 한없이 그 확장된 그 수용성 그리고 돈복을 가득 그 저장하는 그 행운의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. 둘 중에 그 한 가지도 좋고요. 또 두 가지 모두도 좋습니다. 소지해 보십시오. 집으로 돈복을 또 크게 불러들이는 6월달에 또 하게 되는 집안으로 재물복을 또 시원하게 부채질을 해줄 그런 풍수 소품들입니다.